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마이크 리뷰 시간입니다. 네, 요새 저희가 슈어를 조금 떠나가지고 로대를 하나, 두 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로대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NT2A를 비롯해서 K2, 다양한 마이크들을 경험을 했었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고요. 제가 K2랑 NT2A랑 두 개 합쳐서 5년 이상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대 유저로서 오히려 지금 시사일사 쓰고 있지만 시사일사 이제 한 2년 좀 쓴 지 넘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냥 개인적인 작업에서는 로대를 슈어나 다른 마이크들보다 더 훨씬 많이 썼다라는 게 되겠죠. AKG보다도 많이 썼고 그리고 노이만 같은 경우는 녹음실 가야지 거의 쓰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친숙한 걸로 따지면은 또 로대만한 브랜드가 없다. 저한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총 씨는 지금 집에서 그냥 기본 작업용 마이크로 뭐 쓰고 계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WA87, 워홈 오디오에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거 쓰시는 분은 주변에 못 봤는데 네, 왜냐면은 이제 뭐 노이만 성향과 제일 비슷하고 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노이만이랑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이는데 뭐 사실 차이 나겠죠. 나겠죠. 안에는 뭐 그 금은 다 WA87 쓰기. 네, 근데 이제 그 가격대 그 정도 퀄리티 이제 가성비로 이제 물고 가는 거라서 그렇군요. 아주 좋아서 WA87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크게 사랑받는 브랜드 로데 지난 시간에 이제 NT-USB를 했었고요. 뭐 이제 뭐 앞으로 뭐 NT-2A나 K2나 다른 뭐 그냥 베스트셀러들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은 바로 이 NT5 이거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이 NT5는 이거 벗겨보면요. 자, 이렇게 펜슬 마이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연필같이 생겼다고 해서 펜슬 마이크인데 이거 뭐 저희가 슈어에서도 이런 비슷한 마이크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뭐 목소리 체크해보고 그리고 기타 쳐보고 해갖고 어떤 사운드 나는지 214와 비교 시연을 하는 것으로 사운드 체크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페어라 이렇게 그냥 앰비언스처럼 해가지고 그냥 두 개 받아서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앰비언스 마이크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맛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사이트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로데 NT5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드럼 그림 나오죠, 지금. 네,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2분의 1인치 컴팩트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다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드럼에다가 꽂아 쓰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다예요. 네, NT5가 드럼에 좀 강점을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진이 저렇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기통에다 놓고 위에다 앰비언스 넣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일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게 뭐 사실 보컬이랑 기타 전문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마이크는 자, 보시면은 이쪽에 보컬, 여러분 집 서랍을 열어보면 언제나 있는 SM58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서랍 열어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고급형 소형 다이어프램,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 펜슬 마이크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어쿠스틱 악기 드럼 오버헤드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앰비언스 받는 스테레오 마이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보시면 극성, 카디오이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 대우근 20에서 2만까지 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네, 상당히 뭐 네, 그냥 일반적인 대단한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네요. 그 정도 네, 그렇게 그냥 그 뭐 수음력 자체 수음력이라든가 그런 기조 자체가 보컬이라든가 어쿠스틱 기타보다는 드럼이라든가 앰비언스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볼 이거는요. 이 가방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네. 가방 안에 두 개로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요게 네, NT5 단품은 26만원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열어가지고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요런 식으로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 페어가 페어가 45만원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죠. 두 개 그리고 로데 55라고 이거보다 조금 더 비싼 마이크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관련 제품 옆으로 넘기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요 사이트가 요게 조금 별로네요. 사이트가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마이크로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봐야 되겠다. 아까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던데 그죠. 여기 있죠. 이 로데 55가 이제 다중극성이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비싼데 페어로 따지면 요게 45만원 또 요게 90만원대로 약간 두 배 정도 비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살펴봤고 외관은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그대로예요. 카디오이드 표시 하나 있고 그리고 로데 NT5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 캐논하고 똑같은 굵기로 그냥 쭉 나가서 끝. 여기다가 이거 씌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거 이번에도 우리 거 우리 기본 이 마이크 그 다음에 이거 마이크 그 다음에 NT2A 이렇게 해갖고 비교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원래 마이크 방국성 미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 같이 살펴볼 기원은 로데의 마이크 NT5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NT5으로 가볼게요. 네 방국성 미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 같이 살펴볼 마이크는 NT5입니다. 네 바로 커피 와주시죠.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바리스타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 네 이번에는 적어주시죠. 네 214 그렇습니다. 아아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게 맑아 사운드가 목소리받기에 방국성 미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같이 알아볼 기어는 로데의 NT5인데 지금 비교용 214 사운드 듣고 계십니다. 네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언제까지 바리스타를 하시는지 자 이번엔 딱히 팝필터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볼게요. NT5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네 이것도 역시 NT5부터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그죠. 하이 때 여기 좀 적어요. 214가 확실히 그죠. 어쿠스틱 기타에는 정말 강력하게 잘 어울리네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소리의 중저역대들을 잘 받아주고 그리고 녹음 보컬 녹음이나 기타 녹음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하이가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힘있는 코어 대역을 받아내는 데에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마이크다. 용도는 확실하게 드럼 녹음 정해져 있는 마이크라서요. 여러분도 이거는 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방송중에 소개시켜드렸던 프리소너스라던가 아니면 스칼렛 같은거 구매하셔가지고 가격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몇개 사가지고 이제 홈 레코딩 드럼 같은거 받으시면 그 조합으로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어서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아예 레프트와 라이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자체를 스테레오로 처럼 쓸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띡띡띡 띡띡띡띡 자 이리로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 라이트고 이게 레프트다 했을 때 은총씨가 거기서 뭔가 약간 한번 움직여 보시죠. 뭐든 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요거를 같이 녹음을 해야 돼. 그렇죠. 응. 두 개의 트랙 같이 지정해 주시고요. 해볼게요. 네. 목소리도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좋아요. 자 이렇게 스테레오 녹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크로 활용을 하시면 재미있다 이거 뭔가 약간 은총씨가 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여러분 고퀄리티 ASMR 하고 싶으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개 설치해 놓으시고 앰비언트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어차피 페어가 45만원 밖에 안하니까 네 좋네요 집에서 여러분 스테롤 로그업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ASMR을 할 때 실시간으로 할 때 그냥 요 하나에서 쩝쩝쩝 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개를 놓고 막 쩝쩝쩝쩝 하면은 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마이크 인풋을 세 개를 쓰게 되면 여기랑 이렇게 쓰면 굉장하겠네요 쩝쩝쩝쩝쩝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막 그러면 막 내 먹는 소리가 이렇게 막 상대방한테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페어에 45만원의 NT5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컬용 그리고 기타 녹음용 이거는 아니고요 마이크 그리고 드럼 그리고 앰비언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이거보다 NT55는 아무래도 두배가 더 비싸니까 아무래도 더 높은 해상도 하위 대역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데의 NT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마이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ASMR 드럼 녹음 방구서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